안녕하세요.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이수범의 성공투자 방정식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이수범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좋은 알찬 내용들 준비를 했으니 끝까지 방송 시청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오늘 세 번째 방송입니다. 무려 3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1, 2강 때 많은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할 방법이 없느냐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 이외에도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략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로 샵 37715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나는 문자 보낼 줄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직접 스캔하시면 저희 노란톡 채널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노란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실 힘들었었던 9월, 10월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 홀로 지금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은 물려있는 종목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향성을 잃으신 분들은 오늘 노란톡방 꼭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정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시장 상황부터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실적 발표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컨센 대비 무려 10% 좋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의 강세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LG에너지솔루션, 어떻게 보면 2차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2차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실적 발표 역시 어떻게 나왔죠? 굉장히 호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컨센 대비 이 종목 역시 10%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록되면서 사실상 2차전지가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지금 바닥 구간을 지금 현재 지기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까지도 무려 강세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주도주 섹터에 대한 강화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 테마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주도주 섹터로 옮기셔서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의 기회를 맞이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가 이끌어나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 코스피아, 코스닥 시장이 각각 크게 급등을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아직은 CPI 지수가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만약에 3.6% 컨센트 기준으로 만약에 올랐다, 예를 들어 상회를 했다고 한다면 시장은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을 거고요. 만약에 하회를 했다, 3.6%보다 미달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또 시장이 급등이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중 움직임에 너무 큰 무게등심을 두지 마시고 종가 기준으로, 미국의 종가 기준으로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다시 상승이 나오는지 하락하는지 유무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다음 주에는 사실상 중요 일정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 CPI 지수가 가장 높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어떻게 된다? 미 시장이 올랐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커플링 효과로 인해서 다음 주까지 동반 상승 랠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급락세로 생각보다 좋지 못한 CPI로 급락을 한다고 봤을 때에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다음 주에 시장이 좀 보수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빠르게 또 현금 포지션을 또 취해가는 전략들로 그렇게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락장 어차피 왔습니다. 왔고 지금 2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해요. 하지만 지금까지 9월달, 10월달 내리빠졌던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 상승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라 하더라도 대다수의 종목들이 아직도 손실권에서 헤매고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은 거의 다 손실권일 거예요. 하지만 이 급락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응법, 뭐라고 했죠? 테마주를 많이 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치인 테마,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는 시장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볍게 무시해 주셔야 된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주도 섹터,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2차전지, 전력기기, 그렇죠?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도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풍력 쪽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수소 쪽도 조금 바닥을 잡으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신재생은 세모예요. 그렇죠? 그러나 전력기기, 2차전지, 반도체는 상승률이 돋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서 돋보이는 섹터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서 공략해야 돼요? 이런 쪽에서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려있다 하더라도 물려있는 종목 일부를 청산해서라도 주도주 섹터로 옮기는 방향대로 가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다시 한 번 상승반등장이 나올 때 상승반등장이 조금 더 연출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손실만해를 이번에 한 번에 끝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좋은 종목으로 승부해야 된다. 그렇죠? 이건 주식 투자에서 격언이에요. 그렇죠? 나쁜 종목보다는 지금 현재 좋은 종목으로 승부를 보실 수 있을 만한 장입니다. 왜? 그동안 8월달, 9월달, 10월달 내리 외국인들이 외국인들과 기관이 동시 매도 포지션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물량들을 뺐어요. 자, 그들이 다시 시장에 돌아올 때 어떤 종목을 매수하겠습니까? 좋은 종목 사겠죠. 그동안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포지션, 2차전지 포지션 다시 비중에 맞출 수 있도록 다시 채워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인 기관이 어떤 것을 살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뻔합니다. 좋은 종목, 실적주, 그리고 주도주 섹터 이런 것에서 그들이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들이 매집하기 이전에 그들이 매집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부터 잘 매수를 해두게 되면 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자, 이후에 다시 본 강의로 넘어가서 자세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밍 순! 자세한 내용들에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제 지난 시간대부터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렸었던 것이 실적입니다. 실적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두셔야만 올해 이후에도 내년까지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2,400개나 되는 종목들의 실적 분석을 일일이 다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한 툴,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위주로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빠르게 뽑아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 없이 아주 적절한 시간을 토대로 큰 효율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것이 1호 방정식 검색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정식 1호 검색기를 아직도 못 받아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토대로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문자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여러분들에게 투자 방정식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다 그렇게 좀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실적주들 어떻게 구분하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 안에서도 단기적인 시장성을 갖춘 종목들 거래량과 예를 들어 CCI 지표 여러 가지 각종 단기 모멘텀 지표들을 모두 섭렵해서 이용하실 수 있는 종목들을 검출해드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400개 종목을 모두 보실 필요가 없고 최소한 5개에서 10개 정도의 기업들로만 구성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하신 분들에게 제가 모두 지금 1호 방정식을 모두 다 드렸기 때문에 이후에도 아직도 참여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강의 3강 기본적 분석 1편 PR만 기억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실적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 그죠? 실적에 대한 중요성들을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제일 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실적 필요 없어요. 난 차트로만 매매합니다. 하시는 분들의 승률 자체가 낮은 이유가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계별로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 기본적인 분석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배웁니다. 경제학과에서도. 그래서 기본적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거래량 분석하시고 차트 분석하시고 그죠? 수급 분석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이 기본적 분석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모르겠고 공부하기도 귀찮고 하다 보니까 안 하십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 분석을 최소한 어느 정도 섭렵하신 분들은 실제로 투자 승률 자체가 매우 좋아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계좌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적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장기적으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가는 실적에 수렴을 한다.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이 원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 주가가 지금은 못 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실적들을 계속적으로 증명해 나간다면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올라간다. 그죠?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수백 년간의 주식시장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지금 뭐 투자 위인들 많잖아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이런 사람들 대다수가 뭡니까? 찰리 먼거 대다수가 결국은 이 실적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비중을 투자를 해서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고 이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인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구분해냈던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실적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 분석 핵심 요소를 좀 보게 되면 먼저 재무제표, 사업, 산업, CEO, 주주정책 이 모든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은 한 번쯤이라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라는 건 뭐겠어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성적표예요. 성적표 여러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보면 성적표 날라오죠. 몇 등 했고 몇 등 했고 지금 예를 들어서 10등에서 20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부모된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지금 학원 한번 다녀보자 혹은 이렇게 지금 성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죠?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게 되고 똑같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성적표는 이 재무제표입니다. 즉 실적을 또 반영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모든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산 가치도 확인할 수 있고요. 부채 비율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자산 건전성까지 모두 확인하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적 발표가 될 때마다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계속 나오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내가 이 기업에 지금 물려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투자해도 되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이 재무제표를 토대로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이후에 또 다양한 강의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핵심 요소만 쫙쫙 뽑아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액기스 내용만 강의를 좀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신대가대 투자 비법 이수범의 성공 투자 방정식 꼭 방송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과연 지금 돈을 벌고 있는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너무나 중국의 제조업체와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진 경쟁력,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희귀한 아이템이고 그리고 독점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이 기업은 기존 일반 기업에 비해서도 많은 프리미엄을 얹어서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산업, 산업적인 부분은 뭐 있을까요? 산업은 섹터를 운명하죠. 섹터. 섹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풍력 섹터, 조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산업 자체에서 과연 호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섹터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보통 10년 호황, 10년 불황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드렸었던 전력 인프라 쪽은 보통 평범하게 과거의 이슈를 좀 보게 되면 3개년 동안 엄청나게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다가 조금 조용했다가 또 3년 단위로 또 크게 나왔다가 이런 것들이 돌고 돕니다. 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사이클 산업이죠. 그래서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 기업이 어디 산업에 있구나. 예를 들어 굉장히 재미없는 산업에 껴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기업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에 대한 공부도 속속들이 지속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CEO. CEO도 공부해야겠죠. 저는 CEO 볼 때 다른 거 안 봅니다. 이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모든 게 다 완벽해요. 사업도 좋고 산업도 좋아요. 재무제표도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이 CEO가 예를 들어서 횡령 배임에 굉장히 많은 가담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력이 있어요. 이런 기업 우리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주고서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의 도덕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 대표가 과연 정말 발전적인 사업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형 인재인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막 도박에 쩌락 있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 돈 굉장히 잘 벌어요. 막 100원을 벌어요. 1년에. 1년에 100원을 버는데 단 1원도 배당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아, 얘네들은 주주들에게 절대로 환원하지 않는 그런 분야구나.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고평가를 주기가 어려울 겁니다. 재평가를 받기도 어려워요. 결국은 당연히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을 하실 때 이 핵심 요소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 만약에 물려있거나 만약에 큰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내 종목은 안 갈까? 자, 그것만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괜찮은지, 사업적인 비전은 있는 회사인지, 산업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CEO 리스크는 없는지, 주주 정책은 그래도 내가 돈을 벌 때마다 회사가 주주들에게 환원을 잘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야 돼요. 그냥 주가 보고 와, 왜 안 가지? 한숨 쉬시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 순간 이 기업이 정상적인 루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판단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하지만 한 종목을 제대로 뽑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동행을 하면서 정말 2차전지와 같이 300%, 500%, 1000%씩 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간의 힘이고 복리의 힘이고 실적주의 힘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강의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재무제표상 이제 확인하셔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다른 거 다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제 지표상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쉬운 거 여러분들이 가장 깔끔하게 심플하게 확인하셔야 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PER입니다. PER. 자,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거 못 들어보셨으면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PER이라는 걸 잘 몰라, 그냥 들어만 봤어, 개념 자체를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을 잘 듣고 그냥 개념 짧게 설명드릴 거니까 그 엑기스만 이번 기회로 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PER은 거, 주가 수익 비율이다. 이거 다시 한번 뒤이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재무제표를 보실 때 제가 경쟁사까지 같이 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고, C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 그중에서 저는 A라는 회사를 투자합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15%예요. 자, 그런데 B라는 회사는 10%입니다. 자, C라는 회사는 예를 들어 30%예요. 그런데 저는 A라는 회사를 투자하고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C라는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30%나 나오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특이한 경쟁력이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재고라는 것을 굉장히 잘 효율적으로 다루는 이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공정에서, 공정 자체에서 상당한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생각보다도 높은 수유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든가. 아니면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인해서 남들은 수백억 매출밖에 안 됐는데 혼자서 수천억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조합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경쟁사들의 영업이익률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은지 최소한 절반 이상 부족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차라리 다른 회사, C라는 회사를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투자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실 CEO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인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부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비율,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죠? 자산 건전성. 보통은 부채비율에 대해서 크게 확대해서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2020년 이후로 2021년도부터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이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고금리 시대로 지금 올라온 상황이죠. 당분간 미국에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 예전과 같은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려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진 이슈가 뭐예요? 부채비율이에요. 왜? 앞으로 어마어마한 이자 비용을 추가적으로 계속 낼 수 있고. 자,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꾸역꾸역 실적을 내가면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었다라고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경기가 어렵고 불황이 오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자 비용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겠어? 부채가 지금 부족하다니까. 예를 들어 막 부채가 넘어요. 적자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자본조달.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 BW발행, CB발행, 유상증자. 그렇죠? 주주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나 이렇게 자본조달을 또 하다 보면 주가가 또 굉장히 크게 급락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자,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채비율은 최근 시장,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2025년까지 투자할 때 이 부채비율은 반드시 또 체크하셔야 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금. 자본금은 왜 확인하는 건가요? 자본금이 얼마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대다수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시는 기업들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어때요? 대략 2천억 이하들이 많아요. 그렇죠? 테마주들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시가총액 2천억 이하가 많습니다. 자, 그 종목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B와 BW를 정말 밥 먹듯이 발행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가진 기업의 자본금이 갑자기 올라갔다. 그럼 뭐냐면 주식을 발행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CB랑 BW가 발행되는지 여러 가지 공시들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분기보고서 확인하시면서 딱 봐야 되는 거. 자본금. 이거 딱 한 개만 보면 돼요. 자본금이 60억에서 75억으로 늘어났다. 주식 발행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본금이 60억에서 만약에 70억으로 늘어났어요. 발행한 거예요. 그만큼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또 이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딱 자본금 항목만 확인해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본인여금, 이익인여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사항 딱 하나. 자본금. 이것만 확인하시면 지금 어떻게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지. 자본 조달을 해야 될 아주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까지도 모두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식 투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자, 프랜차이즈 사업과 비슷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하라고 하면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니까 반도체가 또 어떻게 지금 이익을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지금 HBM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이제 신약 개발 업체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 이게 화학 반응이 어떻고 이게 뭐 지금 통계 자료가 얼마나 유의성을 띄고 있고 너무나 어려운 것들로 여러분이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물론 그런 것들까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식 초보자라는 마인드로 좀 접근을 해봤을 때에는 주식 투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소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에서 주는 소스가 있겠죠. 이 소스 때문에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소스가 어떤 레시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비율로 뭐 3g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몇 g 들어가고 이게 중요할까요? 자, 우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프랜차이즈 점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실상 이것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레시피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중요합니까? 이 레시피를 토대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두 알 필요가 없다. 그죠? 본사와 프랜차이즈가 같은 운명이듯이 주식회사 CEO와 투자자도 같은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한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에도 최태원 회장한테 지금 2차전지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이거 다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못할 수도 있어요. CEO도 그렇습니다. 설렁,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메커니즘을 다 이해한다? 절대로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아주 간략한 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비전,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버는가,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돈을 창출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제품이 맛있는지, 그리고 사업성이 있는지, 성장성은 있는지, 투자금은 회수가 가능한지,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다시 한번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들을 확인하는 절차들을 밟아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는 모든 것이 압축 요약되어 있는 자기소개서, 혹은 성적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PER은 개념, 사실 주식 투자하시면서 PER, PBR, 이건 PBR인데, 제가 잘못 기록을 해놨네요. 자, PER과 PBR,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가장 많이들 접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PER이 뭐예요? PER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수익 비율이죠. 자, 이것은 사실상 주당 순이익을,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눴을 때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사실상 기업 가치를 1년 이익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 가치가 예를 들어 천억이다. 그런데 1년 이익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PER은 약 10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수번민의 국밥집이 있다라고 감안을 해봅시다. 1년 이익이 100원이에요. 100원 버는 국밥집입니다. 자, 그런데 국밥집의 가치가 지금 1,000원 정도로 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 분의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이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게 뭐예요? PER이에요. 개념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사업들을 인수할 때 이런 절차들을 좀 밟아 나가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PBR이라는 건 뭡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거를 뭘로 나눈 거예요?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거죠. 주당순자산. 그러면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 자산이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국밥집 같은 경우는 자산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관련된 요리, 용품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좀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러한 자산이에요. 가지고 있는 자산.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 비율로 볼 것이냐, 자산 비율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개념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만약에 천원이라는 가정하에 PBR은 한 배 정도가 되는데, 제가 가급적이면 PBR 지표를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뒤에서 좀 나오는데요. PBR은 왜 그러냐면 유형 자산이라는 것과 현금성 자산으로 좀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같이 속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 토지랑 건물이 있다고 감안해 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할 때 본인들의 공장터가 있겠죠. 이 공장터를 갑자기 매각할 수 있나요? 그럼 이제 본업이 없어지는데,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아무리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이것을 매각하는 것 자체는 사업을 접는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팔고서 다른 데 가서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부동산 가격 다 같이 올랐죠. 서울이 오르면 예를 들어 광명도 오르듯이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자산이 많은 기업들은 오히려 사실상 PBR 수치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사실상 여러분들이 접근을 안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예금, 단기 투자증권,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기업이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지금 현금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배당으로도 환원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본인들이 투자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어떤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데에도 자금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이런 현금성 자산이 많아서 PBR이 낮은 기업들은 되게 좋은 종목이에요. 진짜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이 2천억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겨우 천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들이 정말 간혹가다 있어요.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봤을 때에는 유형 자산이 현금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회사들의 주가 저평가 요인을 찾아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PR, 맛집 같은 경우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이 되겠죠. 뭐가 있겠습니까? PR이 10배 이하인 기업들을 찾아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회성 수익이 없는 것이어야 하겠고요. 세 번째, 향후 성장성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겁니다. PR은 기억하세요. 10배 이하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물론 업종 섹터별로 20배, 30배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일반 기업에서 10배 정도 이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평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PR이 무조건 낮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PR이 5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배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평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 대다수가 성장성이 없어요. 연평균 성장률이 없습니다. 0% 대다수가 이래요. 대다수의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저 PR 기업들은 성장률 없는 기업들이 약 90% 이상입니다. 두 번째, 주주 환원책이 없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을 벌지만 돈 1원도 배당하지 않는 기업들이 정말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고평가를 받기가 어렵겠죠. 왜? 많은 투자자들에 투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업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주사인 경우가 있겠죠. 지주사. 자회사들의 실적을 가지고 연결 실적으로 잡는 것이 지주사이기 때문에 자회사들 그냥만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본래의 본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본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지주사들은 많이 할증을 하는 편이죠. 중복되다 보니까 중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시장의 섭리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회성 이익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걸로 제가 좀 추정을 하건대 자 어떤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보게 되면 매출액이 5930억 그리고 영업적자가 160억인데 희한하게도 단기 순이익은 1146억이 나왔어요. 자 단기 순이익 하나만 보고서 어? 야 이 기업 저평가다. 저 PR 기업이니까 내가 공략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업이 적자인데 이런 것들은 항상 일회성 이익이 잡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좋다. 무조건 단기 순이익 위주로 잡히기 때문에 절대로 저 PR에 함정이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실제 예시 종목 야 이런 기업들은 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뭐 1조 1조 4천억 나오다가 지금 현재 영업이 280억을 22년도에 최고 수치를 한번 찍었는데 자 이번 연도 아시겠지만 23년도까지는 반기밖에 실적이 안 나왔죠. 근데 반기 실적이 매출액 7천억에 영업이 290억으로 작년도 실적을 이미 뛰어넘어버렸어요. 두 개 분기만에.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저평가를 받고 있죠. 엄청난 성장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회성도 아니에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PR 10배 이상 쳐줘야겠다는 생각이 부쩍부쩍 들죠. 그쵸? 그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2023년도 매출액이 1조 4천억에 영업이 58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감안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기업이 무려 시가총액이 겨우 1,2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300억을 버는 회사가 1,20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300억 1,200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4배 나오죠. 4배. PR이 4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4배밖에 안 쳐주는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저희 노란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참여를 해주셔서 이 히든 종목이 무엇인지까지도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이렇게 저평가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이런 기업들을 찾기 위해서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무제풀을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적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분석을 해나가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보통 재평가를 다시 받기 시작하고 와 여긴 엄청난 성장주네 근데 이렇게 싸단 말이야? 라는 공감대가 딱 형성되는 순간 주가가 3배, 4배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정말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결코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받는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장기 투자를 우리가 잘 운영할 시에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방정식 1호 검색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매출 성장률이 20% 부채 비율이 200% 이하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상승 요소로 볼 수 있는 CCI와 심리도까지 결합한 저희 검색기 지금 현재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장 단기 모멘텀까지 이슈를 갖춘 검색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적인 실적주를 시스템으로 최적화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툴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널톡 추가 지금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간략하게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곧이어 HTS 강의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커밍 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어서 이제 HTS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입증받아서 앞으로 이슈화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메디톡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다수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는 또 많은 뉴스들이 또 오가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좀 두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메디톡스와 이제 휴질의 소송전까지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이슈화가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9월 달에 이제 31만 6천 원까지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 최근에는 23만 원 저점을 좀 다져나가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하게 된 배경을 좀 보게 되면 휴질가의 소송전에서 사실은 이제 출처, 이제 보틀리늄 관련된 출처가 어디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번 소송에서 좀 배제를 하자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메디톡스가 좀 재미를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메디톡스만이 지금 현재 휴질, 대용제약을 제외하고서 많은 비중의 지금 현재 케파를 좀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외 매출이 가시화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메디톡스가 단연 돋보이는 실적을 기록할 확률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을 좀 간단하게 좀 보게 되면 제가 왜 매력적으로 이 기업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지가 나타날 텐데요. 이거 보시는 대로 사실상 예전만 하더라도 매출액 2천억에 영업이익 850억을 기록할 정도로 영업이익률 무려 40%에 육박했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말씀드린 대로 대용제약과 휴질이 동반적으로 시장을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가격 경쟁력, 출혈 경쟁이 상당 구간 나타나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시장을 좀 뺏기기 시작하면서 2020년도에는 적자 실적까지도 한번 냈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2022년도부터 다시 한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내년도부터 가시화된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요. 지금 현재 공장 증서를 완료를 할 정도로 25년도부터 케파가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5년도에 대폭적인 실적 상향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다수 전 세계의 보툴리늄 관련된 기업들을 보게 되면 PER을 보통 30배 이상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25년 실적 대비했을 때 무려 지금 PER이 18배 정도의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 평균에 봤을 때 아직도 올라갈 지금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는 것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실적주,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장기 투자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라는 종목 꼭 관심권에 넣어두시고 관련된 소송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지를 이슈화를 체크를 좀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기록해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두 번째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TN이라는 종목이 되겠죠. 이 종목은 사실 실적주로 분류하기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보통 YTN은 지금 현재 국영기업에서 민영화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 의해서 앞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매각 일정 같은 경우가 23일까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입찰 참여자들이 누가 있고 실제로 실사까지 갔다 온 참여자들이 누가 있는지가 속속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굉장히 사실 매각 일정이 상반기에 좀 잡혀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많은 부각을 못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부터 서서히 부각받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온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 굉장히 주가가 많이 눌렸었다가 다시 한번 이슈화가 되면서 최고점인 9월 달에 11,400원을 뚫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8,000원 정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 2주 정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슈화를 받아서 단기적으로도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매각 일정 이전에 급등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에는 이제 매도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중장기 투자로 민영화가 되면서 당연히 이제 수익화 모델들을 많이 갖춰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한 1, 2년 정도를 열어두시고 기대 수익을 50% 이상 열어두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지금 현재는 영업이익 50억 정도 지금 굉장히 미미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으나 민영화 이후에 수익화 모델이 본격 진행이 되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세 자릿수 이상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PNT라는 종목이 됩니다. PNT도 사실 하반기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온발 온발 지금 2차전지 장비의 발주가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사실 9월달에 조금 나왔다가 10월달 초에도 조금 나온 종목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지금 집행된 것들이 거의 없어요. 대규모 발주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자, 그 얘기인 즉슨 10월달, 11월달, 12월달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25년도 이제 캐파 증설이 완료되는 그 시점을 앞서서 보통 1년, 1년에서 1년 반 정도에 먼저 이제 발주를 신청을 하는 것이 보통 업계의 이제 선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앞으로 이제 발주가 이어지게 되면 실적들도 크게 증가가 되겠지만 그 이어서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먼저 이제 주가가 움직여버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사실 2019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액 3천억에 영업이익 15억 정도가 기록됐었던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올해 실적 대비했을 때 무려 5,800억에 영업이익이 1천억 정도로 개선되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확인이 좀 되실 거고요. 자, 이것이 시작이죠. 자, 배터리 3사는 지금 서로 간에 캐파를 증설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수출까지도 지금 방향을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컨센서스에 잡혀있는 영업이익 1,500억, 1,600억 수치가 전혀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매출액 1,300, 아니 그러니까 단기순이익 1,300억 정도 기준점으로 봤을 때 PR이 약 10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시다면 연말까지도 상당한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연말까지 랠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4분기 실적이 속속들이 발표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한 숫자, 수혜를 누릴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들은 지금 당장 급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더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모아 나가게 되시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던 것이 실적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서 관심 종목 꾹 여러분들에게도 등록하셔서 관련된 이슈들, 추후에도 이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 이외에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죠. 자, 노란톡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 텐데요. 문자로 샵 3772번으로 이수범, 제 이름 딱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채널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노란톡 채널 추가를 하게 되시면 거기에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 시간 이외에도 저와 실적주들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잡아나가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정말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앞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함께 내가시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손실, 계좌, 빠르게 수익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매일 또 방송으로도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노란톡 채널 추가 꼭 하셔서 내일 이후에도 여러분들 편안한 투자 동행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은 정보, 많은 공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